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 이에요 사실 아까 그 축구를 보느라 축구보느라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되어 있어 참 이게 이번에는 뭐 감독이든 그 협회든 아니면 이제 그 선수 차출과 관련돼서 각 선수들의 소속팀이든 이번에는 뭐 아니면 뭐 선수 본인들이 선수단 본인들 다 비난을 못피해 갈 걸로 보이는데 참 안하는 이만 못했던 한일전이었어요 안하는 이만 못했던 한일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오늘 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사실 ppt 다 만들어놓고 축구를 중계를 했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경기를 보는 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논평을 따로 안할 거구요 논평할 거리도 없어요 2위의 슛을 후반 39분에 딱 하나 썼던 참 아주 애절하더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뭐 사실 오늘 이 컨텐츠도 사실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오늘 이 컨텐츠 무사히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21 재보궐선거 최종 후보들이 결정이 됐어요 사실상 여기서 사퇴하게 되면 이제 그 투표용지에는 사퇴라고 쓰여지는 그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등록 기한을 넘겨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국민의당 자리 그 기호 4번 자리는 사퇴라고만 쓰여 있어요 아니면 사실 그 전에 사퇴했었으면 아예 그 투표용지가 한 줄이 줄어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안철수 씨는 자기의 투표용지 한 줄을 차지하고 그냥 사퇴라고만 써놨구요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된 다음에 사퇴가 되면요 그 투표소에 알림이 떠요 몇 번 몇 번을 찍을 경우는 무효처리된다 한마디로 국고 낭비인거죠 그 선거용지 인쇄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퇴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아니 완주를 할 거면 완주를 하고 사퇴를 할 거면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지방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하고는 이건 달라야 되거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뭐 그런 좀 사퇴를 되게 딜레이에서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재보궐선거 최종 후보들 관련해서 그래서 사전투표는 4월 2일과 3일이구요 본투표는 4월 7일이구요 네 그리고 휴일 아니니까 그 여러분들 알아서들 투표는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자치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 두 자리하고 기초단체장 두 자리가 그 뭐냐 이제 선거를 실시하는데 네 한 명은 자살 한 명은 사퇴 근데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사퇴한 게 아니죠 응 그리고 두 명이 당선 무효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의원 광역의원은 뭐 사퇴도 있고 당선 무효도 있고 뭐 네 죽은 경우도 있구요 죽은 경우 이게 지방광역의원은 뭐 죽은 경우가 많네 그리고 네 여기도 당선 무효 사망 사망 피선거권 상실 피선거권 상실 이거는요 보통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각종 이 약간 정치와 관련된 이 범죄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는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응 그래서 피선거권 상실되면요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를 못하고 내가 알기로는 투표권도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투표권이 없으면요 누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그 선거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사퇴 피선거권 상실 사직 피선거권 상실 네 선거 기호 부여는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의 비리에서 일단 원내 교섭단체한테 기호를 우선적으로 줘요 그래서 제1정당이 당연히 최다 의성을 가진 정당이 기호 1번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더민주가 기호 1번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이 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 이제 원내 교섭단체들은 그 기호를 다 부여를 해요 자 원내 교섭단체의 기준은 그 국회에 의석을 20석 이상 확보한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내 정당이죠 비교섭단체들 의석수의 비리에서 기호를 주는데 정의당 3번인데 이번엔 안 나오죠 그리고 4번 국민의당 그리고 5번이 열린민주당 그리고 의석수가 같을 때는 가나다 순이거든 응 그래서 기호 5번까지는 전국이 공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이제 그 1번 박영선 후보가 이제 김진우 후보랑 단일화를 했죠 응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호 2번 응 네 오세이돈 네 서울특별시장 2선이었고 시민투표 참여 저조에 인해서 시장을 사퇴한 적이 있죠 응 그리고 기호 3번 없어요 후보를 아예 안 냈어 기호 3번은요 이번에 아예 공천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응 안 나왔고요 그리고 기호 4번 기호 4번은 투표용지에 사퇴로 표시가 될 거에요 응 사퇴가.. 사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뭐냐 어제 오늘도 그 뭐냐 김종인씨하고 같이 그 연설하러 다녔다고 하는데 뭐 서로 뭐 불편한 동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기호 5번도 없어요 네 후보 등록 기한이 되기 전에 그 단일화가 끝났기 때문에 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6번부터는 네 그 그 정당 가나다 순위로 그 가나다 순위로 배정이 됐어요 음 그래서 허경영씨가 7번이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부산 시장 여기는 네 기호 3,4,5번이 없죠 3번은 아예 공천 안했고 4번하고 5번은 여기에 낼만한 사람이 없는거지 음 그리고 그리고 6번부터는 네 다 이렇게 그 짜였구요 그 영남권에 내가 얘기로 그 권영길씨가 그 예전에 그 영남권 출신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후보를 그렇게 뽑으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살림살이 안 나아졌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 네 역시 기초단체장은 3,4후보는 거의 그냥 안 나온거같애 네 그렇게 이렇게 나오구요 그리고 광역의원 후보 광역의원은 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서울시의원만 내가 저쪽으로 따로 놔뒀어요 서울만 그리고 네 여긴 그 이제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은요 아마 기호번호가 표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후보 기초의원은요 사실 무소속도 꽤 많아 그리고 이제 광역의 그 지방자치의원은요 1등만 당선되는게 아니에요 네 2등도 뽑아요 음 그리고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지방선거에서는 그 자치의원은 선거구당 몇명씩을 선발을 하는데요 한 두명 정도씩 뽑을거야 근데 보궐 같은 경우는 재보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자리만 비거든 그래서 보통 한 명만 뽑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이는 유권자들이 있지요 음 그래서 세대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되고 사실 대한민국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각 지역에 집중적으로 깔려 있어요 음 그리고 지역에 따른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다른 지역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좀 이제 굳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그 뭐냐 경기북부하고 경기동부하고 강원도 그리고 대구 경상북도까지는 보수정당 계열이 콘크리트지역이에요 음 그리고 그 이제 광주하고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민주정당 계열이 콘크리트지역인 이유가 있어요 뻔하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영향으로 그래서 그 18대 대통령 선거 대구에서 그때 대구에서 박근혜씨가 대구에서만 80%를 먹었어요 음 반대로 같은 선거에서 광주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92%를 먹었죠 그럴 수 있다는거야 음 자 그리고 세대 따른 지지층 그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요 대표 대대 사실 60대 나이가 60대 이상 가면요 정치 성향이 되게 다 보수적이 돼요 호남권 빼고 응 응 응 그래서 보수적 정당 사람들이 항상 이 공약할 때요 그 그냥 그냥 표심 잡으려고 그냥 약간 어르신들 뭔가 퍼주는 공약들이 많아요 응 세금 날리는 거 흠 흠 흠 그래서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60대들은 보통 그 라인의 지지층이에요 아마도 이제 살아온 세대가 세대다 보니까 새마을운동을 겪었다 보니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약간 이쪽 그 지지층이 좀 많아요 응 그리고 이제 호남권 호남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향 때문에 사실 호남권은요 어르신들도 민주정 민주정당 쪽 지지를 그 굳게 이어가요 호남권은 응 호남권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40대하고 50대는요 지지세력이 딱 갈려요 왜냐면 그 40대하고 50대들은 6월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에요 6월 항쟁 당시에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여가지고 그 그 사람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층이 서로 갈려요 자 그 다음 그 이제 30대랑 40대는요 이 출생 세대가 약간 이제 1980년대 그 그러니까 한 6월 항쟁 전후로 그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지지 정당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약간 이제 학생 때 IMF였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참여정부 수립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표로써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열린우리당 이런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참여정부 이제 한 2007년쯤 갔을 때 완전히 그 레인더 같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좀 그 투표를 포기를 해버리거나 그래서 그 2007년에 대통령 선거 네 투표율 되게 낮았잖아요 음 그리고 아예 그 한나라당에 투표를 해버리던가 그래서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됐죠 음 그리고 이제 2014년 4월 16일 그 기점으로요 그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커졌죠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그래서 지지정당이 이때 좀 그 크게 변화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이제 20대하고 30대 20대에서 30대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제 1990년대에서 네 이번에 선거권 투표권이 주어진 2002년 4월 8일생까지에요 성별에 따라 지지층이 차이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지금 30대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세대야 음 그래서 그 근데 사실 남성들은 몰라요 이때 군대가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보니 투표율이 막 높진 않았는데 정당 지지는 전체적으로 고른 편이라고 하죠 음 근데 이제 여성들은요 더민주나 정의당 지지층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성 중심의 정책이 좀 많은 정당들을 좋아해 근데 문제는 더민주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번에 성추행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지지층도 많이 이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재보궐에서의 콘크리트 지지층 그 뭐냐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쪽이 그 더민주하고 지지 격차가 24.4% 정도라 그래요 그리고 뭐냐 40대 50대는 국민의힘하고의 지지율 격차가 16.4%고 그리고 이제 30대 30대는요 이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이에요 20대는 아직 몰라요 음 자 근데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 변수들이 있어 변수들이 뭐냐면요 젠더 이슈가 있어요 이 젠더 이슈가 뭐냐면 광역단체장 두 곳 서울하고 부산이요 둘 다 이게 더민주 출신 단체장들이 성범죄 관련해서 부산은 사퇴하고 서울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1990년대 생조로부터 2020년 여름 이후 더민주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이때는 정의당도 막 더민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 2021년 1월에 정의당도 김종철 선 대표가 그 성추인 사건을 벌인거야 그 당내 동료 의원한테 참고로 그 피해를 입었던 의원분은 나랑 동갑이더라구요 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정의당도 지지율이 떨어졌구요 그래서 이제 약간 네 세대까지는요 지지 지지 정당이 없어 어 그냥 그 사람들 하는거 보구요 그리고 표 넣는거야 사실 사실 그래요 더민주 쪽에서 이제 여성계 의원들도요 사실 이제 2차 가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 이제 그렇다보니까 그 남성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사실 변수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과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50대가 어느 쪽을 많이 찍어주느냐가 의외로 되게 중요해진게요 아니 왜 50대냐 하면요 사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그 50대들이 사회를 주도하는 이른바 꼰대 사회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50대가요 인구가 인구수가 천만명이에요 대한민국 20 인구 20%야 딱 이렇게 그 베이비부머 세대죠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딱 그 50대에 제일 많아요 지금 그 50대 쪽이 그 전설의 58년 개띠 있잖아 58년 개띠는 이제 60대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쩍쩍쩍쩍 올라갔던 그 세대가 지금 이제 50대 끝물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음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정의당 지지층의 표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직은 몰라요 일단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표였던 사람을 이제 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도 공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지자들이에요 지지자들은요 그 이제 기존에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만약에 정의당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선거구에 후보를 안 낼 경우는 투표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정당에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향이 갈린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하든지 투표를 포기하든지 음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또 이 지방선거는요 외국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원래 외국인 거주자들은요 대통령 그러니까 외국인들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국적을 따서 귀화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거주자들은 지방선거 투표권만 있어요 이게 왜냐면요 그 걔도 그 지방에 나름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그 외국인 거주자들이 꽤 많은 지역으로 뽑히고 있거든요 전체 유권자가 1%나 된다고 그래 자 그리고요 지금 더민주가 좀 약간 타격을 크게 입은 쪽이 뭐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요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광명 시흥신 도시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전 장관이 사임을 했는데 아직 사퇴가 끝나질 않았어요 어 자 그리고 그 유권자들은요 지금 이 부동산 보유세 이게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뭐 재산세 이런게 있죠 근데 이제 고가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어 강남삼구 아니면 뭐 이제 그 용산 동부 있죠 동부이촌동 한남동 옥수 아니면 이제 성동구의 옥수동 뭐 이런 동네까지 가거나 아니면 목동 어 이런 동네들은요 이 동네들은 그래도 국민의 의미에 찍더라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경합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제 강동구 자 강동구는요 특히 이제 그 고덕동 상일동 강일동 이쪽이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잖아 서울 끝쪽 끝쪽이 그 미사강변도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조금 약간 이제 그 부촌이 됐구요 그리고 양천구 양천구 전형적인 부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천구는 목동이 있거든 음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 영등포구는요 좀 갈려요 영등포구는 영등포구는 이제 사람들 뭐 좀 잘 사는 동네하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좀 갈려요 대표적으로 그 여의도 아니면 이제 당산동 뭐 이정도? 음 여의도는 네 그쵸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광진구 여기는요 지난번 총선 때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당선이 됐지만 하필이면 이제 오세훈씨가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났어요 음 그리고 서울 중구 중구도 여기는 아마 도심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노원구가 의외로 경합지역이 될 수 있는 게요 안철수씨가 2013년 그 아마 그때 재보궐선거 출마를 할 때부터 그 노원구 상계도구로 이사를 왔어요 상계도 그 지금 안철수씨가 거주하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요 그 그 단지가 노원병 선거구에요 국회의원 기준으로 노원병이에요 그리고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여기는요 박영선 의원이 그 이제 지금은 후보지만 박영선 의원이 구로을에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3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닉네임이 구로박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지지 정당이 서울도 구에 따라서 되게 갈려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가 보통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지지 격차가 많이 줄었어 그리고 나머지 구들이 지지 정당이 또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구들이 지지 정당이 또 달라요 서울은 그래 그 부산 울산 경남은요 이 대구 경북과는 달리 약간 그 보수적인 성향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이쪽은요 더민주 이제 현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그 여러분들 김해공항 가보면 알겠지만 김해공항이 착륙이 되게 어렵대요 그 부산에 그 비행기 관문인데 국제공항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아예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기로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만드는 거겠지 그 가덕국제공항으로 근데 이쪽으로 가면 더민주가 유리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더민주의 전 이제 더민주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이 네 더민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또 더민주한테는 또 불리하단 말이지 음 자 그러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산은요 이명박씨에 대한 반감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울산 남구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울산 남구는요 다른 건 솔직히 모르겠고 이게 울산 남구가 울산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울산 남구는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요 그 울산 전체의 민심을 볼 수도 있어요 울산 남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조금 지켜봐야될 곳이고 그리고 부산 부산은요 이제 김영춘 후보랑 박형준 후보가 둘 다 국회에서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총장 매치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핫 이슈 서울이죠 자 서울은요 2011년 하반기에 다 재보궐선거를 했었던 사람들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오세훈 후보 2011년 당시 시장으로서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을 했죠 사퇴를 했지 사퇴하면서 사유를 제공을 했고 그 지금 본선 후보로 왔고요 공교롭게 박원순 전 시장은 그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사퇴하면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보궐사유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음 나경원씨 나경원씨는요 음 2011년 재보궐선거 때 그 본선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했죠 음 그리고 이번에는 경선도 탈락했지 자 그 다음에 자 박영선 후보 그 박영선 후보는요 그 2011년 재보궐 때요 그 야권 통합경선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이때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 여당 본선 후보가 올라왔고요 자 안철수씨 2011년에도 야권 단일화에 나섰어요 음 야권 단일화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이때에도 재보궐 관련해서 또 이번에는 다른쪽이 야권 단일화를 했어요 음 뭐 철새지 흐흐흐흐흐흐 네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서울의 유권자들이라면 이걸 한번 꼭 체크를 하세요 자 서울에서요 1996년생에서 2002년생까지의 유권자들의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자 2011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땐 내가 유권자였지만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가요 1996년생에서 2002년생들까지였어요 응 근데 이제 2011년까지요 그 당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1,2,3,4학년을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확대 시행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근데 이제 6학년까지 다 하려면 그 모든 학생들이 힘들다 반반하자 약간 이거가 안건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하는게 아니에요 주민투표는 원래 주민들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씨가 그냥 이거를 투표를 붙인 거예요 그 시의회에서 발의가 나왔는데요 시장이 이거 시민투표하자 해가지고 한게 시민투표에요 응 그리고 당시 제 1안이 소득하위 50% 학생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자 그렇지 2안 소득이 구분을 두지 말자 자 어떻게 따지면요 그래 사실 학생 시절 때부터 집안의 소득에 따라서 차별하면 그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내가 학폭 피해자라 그런 건 가만히 못 있지 응 자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휘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었고 음 그래서 서울특별시민들은 당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취지로 아예 기권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개표를 위해서 최소한의 투표율은 33.3%가 돼야 되는데 투표율 25.7%가 안됐죠 근데 이때요 강남구 서초구만 33%를 넘었고요 송파구도 30%를 넘었어요 어쨌든 개표 불가능 그리고 오세훈씨가 사퇴를 했죠 응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는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고요 자 투표일정과 관련해서 4월 2일과 3일 각각 이제 6시에서 18시까지 사전투표를 하고요 본투표는 이게 본선거면요 원래 투표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근데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재보궐선거는요 투표가 14시간이에요 물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동시선거기 때문에 공휴일이 되지만 만약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처럼 그 대통령 선거를 권리로 인해서 하게 되면 재보궐선거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면서 14시간 투표를 줘요 사전투표는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선거구의 투표소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본투표는요 자신이 주민등록돼 있는 소속 선거구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제 거소투표라 해가지고 그 뭐 확인증 뭐 이런걸 인쇄를 해서 뭐 가야된 뭐 어쨌든 뭐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 사전투표로 간편해진 이후로는요 이제 사전투표 기능이 네 그냥 선거를 실시하는 어디든지 가서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속 선거구에서만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 사실 이제 유권자들은요 재보궐을 실시를 하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써 2002년 4월 8일생까지 네 2002년 4월 8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3들도요 그 뭐냐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투표하러 가면 돼요 응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그 뭐냐 야자시간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또 잠깐 나와 학교 밖에 나와서 투표하고 야자 들어가는 뭐 그런 방법 할 수도 있어 있다고요 응 자 그리고 이제 2002년 4월 8일생 개표가 종료된 시각에 만 18세가 되거든 응 뭐 어쨌든 그래서 네 이번 그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후보를 간략하게 그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를 보자면요 이제 선거운동을 해 응 근데 이제 이번에 박영선 후보는 대전안을 내세우고 있죠 응 21분 생활권 21분안에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응 그리고 부동산 정책 평당 천만원이면요 집 하나 구하는데 뭐 20억에서 30억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요즘은 그래요 수직 정원도시 미세먼지 차담수 아 124호선 지상구간에 지하화한다고? 음 3호선은요 서울에선 지상구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3호선은 저기 고양시 가면 띄엄띄엄 그 지상구간이 있다 지축역 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당역이 지상이고요 대북역이 지상이에요 그리고 4호선은요 그 4호선은요 그 4호선은 어디가 지상이냐면요 창동역, 노원역, 상기역, 당고기역이 지상이에요 창동기지 때문에 네 네 그리고 2호선은 일단은 도림천 구간이 지상이고 그 저기 성동구 광진구 구간이 지상이죠 음 음 근데 거기는요 당시에는 지하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구간이긴 했어 근데 지금 기술론 되거든 음 지금 기술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하겠단 얘기가 있네 음 그렇다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네 음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는 좋다 왜냐하면 나 유치원 다녔대요 그때 유치원은 어떤 식으로 밥을 줬냐면요 그 아마 이제 반찬값을 거뒀을 거예요 반찬값을 걷고 유치원에서 밥은 하고 그 이제 여러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그 먹겠 먹자는 그런 취지에서요 음 이제 여러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자는 취지에서 이제 그 유치원에 등록이 돼 있는 그 원생들에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줬어요 음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반찬 당번을 해준거야 그 그래서 네 뭐 그쵸 음 그래서 우리집에서도 막 반찬 엄청나게 크게 막 싸가고 막 그런적이 있었어요 음 그렇구요 참 근데 별로 나는 좋은 기억이 없어 음 그렇구요 그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유치원에서도 사실 밥을 좀 약간 느리게 먹는 편에 속해가지고 뭐 그래요 음 어쨌든 그렇고 이 그 다음에 동네 주치의 뭐 어쨌든 뭐 유치원 밥 먹는 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길었죠 자 오세훈씨 음 주택공급 다 주택은 부동산 이게 다 공통적으로 나왔네요 이거 하겠다고 야 월드컵 대교 개통 동부간선도로 확장 경전철 확충 야 이거는 공약이 아니야 월드컵 대교는 이미 만들고 있어요 동부간선도로 확장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있는 얘기를 있는 거를 얘기해 갖고 있어 앉아있냐 그렇구요 어쨌든 그쵸 박영선 후보는 이제 원래 이제 더민주 지지층인 30대 40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오세훈씨는 그 20대를 끌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5대 선거 공약을 올렸네요 자 더민주가 이번에 유치원을 무상급식을 공약을 건 이유가 있어요 오세훈씨가 10년 전에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 자진사퇴한 거에 대해서 대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거지 응 자 그 와중에 자 오세훈씨 청춘이 밥 먹여준다 라는 제목의 공약에 오순이가 나왔는데요 자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이거 오세훈씨는요 10년 전에 밥 먹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세대를 상대로 이번에 갑자기 밥 먹여준다는 공약으로 그 태세전환을 한거야 네 글쎄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피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조망권을 두고 만약에 한강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한 저기 한 그래 한 40층 50층 짜리 만든다 그래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아파트 한 30층 짜리 아파트는 우리 조망권 침해당한다 이제 아파트끼리 싸움 난다 아주 볼만하겠어요 음 사실 그래서요 그 아파트는요 원래 그 이 조망권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이웃 아파트끼리 사이가 좀 안좋아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네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그랬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이제 우리 아파트가 원래 먼저 입주했다 근데 우리 아파트 뒤에 이제 아파트가 생긴거야 그래서 우리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 그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걸 내가 기억을 해요 원래 아파트라는게 그런다니까 네 어쨌든 그렇구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 이번 선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나는요 이번에 그 연령대별 그 투표와 관련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건 딱 하나에요 그 정치하던 사람들이 10년 전에 무상급식을 하느니 마느니 했던 그 급식의 대상들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유권자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음 후보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 학생들이 지금 유권자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기를 바랄게요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나도 지금 아까 축구 중계부터 해가지고 낮에 쉬지를 못해서 좀 피곤해요